세션으로 이제 여기 와서 핸섬피플이라는 그룹으로 저희가 왔었는데 둘이서 막 여기서 장난 아니게 날뛰고 이랬어요 근데 정말 좋은 무대구나 정말 좋은 방송이구나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불러주시네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 인투동아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출발해요 자 신발을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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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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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 정신을 받아주셨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